안녕하세요 부동산공방입니다. 오늘은 솔리드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솔리드툴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학창시절 수학시간에 배웠던 집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편이 이 솔리드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합집합이라든가 교집합 혹은 차집합, 여집합 등을 저희가 수학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었죠. 합집합 같은 경우에 이렇게 A와 B가 모두 합쳐지는 이 값 혹은 교집합은 A와 B와 합쳐지는 이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됐던 이 값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집합이라는 개념이 솔리드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도 좀 앞서서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솔리드툴에서 이 솔리드라는 개념을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 뭔가를 만들었다. 솔리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방이 전부 다 막혀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 객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에서 저희가 지금 이 렉탱글로서 지금 제가 지금 금방 하나를 그렸는데 이거를 과연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덩어리가 아니죠. 물론 사방으로 지금 다 막혀있다고 한다지만은 이거는 단순하게 면입니다. 면. 엔티티 인포에 들어가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페이스로서 단순한 면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솔리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솔리드라고 볼 수 있으려면은 좀 아이소적인 입체적인 모습으로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면과 라인으로서 나눠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객체가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18개의 엔티티스로 나눠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는 없이 나눠져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리드 객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솔리드 객체라고 확인을 하려면 하나의 그룹이나 혹은 컴포넌트로서 묶어야지만이 덩어리 객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룹이나 혹은 컴포넌트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묶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솔리드 그룹으로서 이렇게 솔리드 객체 솔리드로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입체적으로 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방이 전부 다 닫혀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덩어리 객체 솔리드로서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쪽 면이 뚫려 있다고 했을 때 그룹으로서 묶은다고 한다면 이것은 솔리드 객체가 아닌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그룹으로서 인식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솔리드로서 다시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반문해서 여쭤보면 이쪽을 닫아야겠죠.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객체이어야지만이 솔리드로서 적용이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을 다시 풀고요. 여기 지금 닫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은 상태에서 자 닫은 상태에서 아이고 자 닫은 상태에서 그룹으로서 묶은다면 이제 솔리드겠죠. 이런 식으로 솔리드 그룹으로서 솔리드로서 인식을 한다. 라는 것도 항상 유념이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난중에 솔리드 툴 작업을 하시면서 아이고 솔리드 왜 적용이 안 돼? 막 헤매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툴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강의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그룹 1번, 2번, 3번으로 나눠 놨고요. 솔리드 툴 작업을 하심에 있어서 이 아웃라이너 트레이너는 트레인은 항상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 하나하나가 저희가 육안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아웃라이너는 미리 활성화시켜 놓고 열어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금방 이렇게 그룹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눠 놨다고 나눠져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부 다 이게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룹 1, 2, 3번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다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는 쓰는 게 겹쳐져 있고 스타일을 한번 엑스레이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쳐져 있지만 결국에는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다 합치거나 나누는 작업들을 이 솔리드 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인터셉트가 있고요. 유니온이 있고요. 서프트랙트, 트림, 스플릿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집합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유니온을 한번 볼게요. 유니온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집합으로 봤을 때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1번 객체 1번 그룹과 2번 그룹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이게 눈사람 모양이 되겠죠.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니까 겹쳐지는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겠죠.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으로서 클릭을 하시고 객체 1번 여기 지금 아이콘 화살표를 보시면 솔리드 1번 객체 1번을 선택하고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하라 스테블이 나눠집니다. 자 1번 객체를 클릭했고요. 두 번째 객체 합쳐져야 될 객체를 이런 식으로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금방 겹쳐져 있던 부분이 합집합처럼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유니온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니온으로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제가 일부러 아웃라이너는 열어두는 편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인터셉트를 보시면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집합에서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교집합 자 교집합이라는 것은 만약 지금 여기 겹쳐져 있는 이 객체에서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겹쳐져 있는 부분 여기죠.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만 남겨놓고 이 양쪽의 객체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인터셉트 이 아이콘 모양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객체 1번 그룹 1번 2번 누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싹 없애져 버렸죠. 요런 작업을 하는 것이 유니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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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 툴의 인터셉트다 라고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웃라이너에서도 인터셉션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건 인터셉션 작업이 된 객체다 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방 뭐 유니온 같은 경우도 꼭 이게 두 개만 되는 거 아니라 여러 개의 객체도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1번 2번 누르고 또 2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 합쳐집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쓸데없는 걸 살려버렸네요. 자 이거 그냥 삭제하고요. 자 어찌 됐든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요 서프트랙트 요거는 집합에서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두 개의 도형이 서로 겹쳐져 있을 때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을 때 하나의 도형에서 다른 도형만큼 빼버린다는 얘기죠. 요런 식으로 겹쳐져 있을 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쳐져 있는 부분만 요만큼 빼버린다는 얘기죠. 겹쳐진 부분만 빼버린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룹 1번 누르고 2번 누르면 요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만 빼버린다는 얘기죠. 빼버린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두번째 객체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번째 객체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두번째 객체에서 적용된다는 얘기니까 요만큼 남겨놓고 다 빠지겠죠. 클릭하시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아웃라인에서는 디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인데요. 트림 트림 요거 한번 잘 보세요. 트림도 사실은 똑같은데 이 서브트랙트랑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데 트림은 이 서브트랙트랑 조금은 다르게 이 자체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을 금방 저희가 이 서브트랙트에서는 잘라버리고 없어버렸는데 삭제를 시켰는데 트림은 남겨놓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요 파란색으로 지금 남겨놨죠? 남겨놓는다는 것만 다르지 기능상은 좀 같습니다. 클릭을 하면 요렇게 요 잘려져 있는 합쳐지는 부분만 요만큼 잘라버리고 합쳐진 이 객체 요거는 남겨놓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겹쳐진 부분만 삭제를 하고 그 외에 객체들은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트림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서브트랙트에서는 전부 다 날려버렸었죠. 다 지워졌는데 요렇게 살려준다 트림은 남겨놓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겨놓고 남겨놓는 객체가 있느냐 없느냐 고거에 대한 차이점이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스플릿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의미가 스플릿이 뭔가를 쪼개버린다 쪼갠다 그런 의미인데 요거는 서로 겹쳐진 두 개의 물체 요거를 겹쳐지는 부분이랑 공통된 같은 부분을 삭제한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클릭을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요렇게 지금 나눠졌죠? 말 그대로 이 과일 쪼개듯이 요게 완전히 다 쪼개진 겁니다. 말 그대로 스플릿 다 쪼개버린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객체로서 스플릿 쪼개졌다는 얘기죠? 바로 요런 식으로 쪼개버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림과 스플릿은 앞에 있는 기능들의 조금 더 세부적인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솔리드 툴은 요런 식으로 덩어리 객체로서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그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세부 옵션들 조금 더 세세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 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장에서는 3D 프린터 로서 뭔가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이 솔리드 툴에 대해서 솔리드에 관련된 개념과 솔리드 툴에 대한 활용 방법들을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도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 집합에 대한 개념과 솔리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웃라이너를 열어놓고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이 솔리드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100%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솔리드 툴은 운영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솔리드 툴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